유튜브 3분 줄넘기 채널과 함께하는 신나는 기술 줄넘기 초급 3단계를 시작하겠습니다. 4. 우 스윙 기본 뛰기 4. 우 스윙 앞두러 모아두기 5. 우 스윙 뒤들어 모아두기 5. 우 스윙 뒤들어 모아두기 5. 우 스윙 앞두러 교착뒤기 6. 우 스윙 뒤들어 교착뒤기 7. 우 스윙 뒤들어 autobble 스윙 뒤들어 모아두기 7. 우 스윙 뒤들어 모아두기 9. 우 스윙 뒤들어 Florence 더블 스윙 뒤들어 모아떼기 더블 스윙 앞들어 교척기기 마지막 단계입니다 더블 스윙 뒤들어 교척기기 수고하셨습니다 언제나 신나는 유튜브 3분 줄넘기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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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